속이 상해서 말이 잘 안나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고 사실은 어려운 난도를 많이 넣다 보니까 허리 제기라든지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허리도 아팠고 선수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나 그런 걸 많이 겪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. 성수 선수를 못 받아 칭찬하고 싶은 거는 저 정도 기량이면 본인이 하던 것만 해도 1위를 할 수 있는 무난히 더 많은 좋은 모습과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난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그걸 또 아육대 리듬체조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간절히 성수 선수를 모나보는데요. 그렇죠.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. 몰라요. 우주소녀 성수의 점수를 공개합니다. 네 디알란도 잘했습니다. 네 디알란도 매스터리 난도였고요.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난도들로 준비를 했는데요.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점수. 우주소녀 성수의 점수를 공개합니다. 와우 따위입니다. 11점 너무나 아깝죠. 11점 고득점인데 감점이 0.6점이나 됐어요. 네 네 네. 네 지금 라인오버를 했기 때문에요. 그래도 정말 좋은 연기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제가 더 감사해요. 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많이 터져나오죠. 그럼요. 고생했어요. 정말 멋졌습니다. 네 다 잘했습니다. 유아 민아 성수 다 잘했어요. 네 너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어요 성수. 아유. 아유 아유. 아유 아유. 아유 아유. 유아도 고생 많았네. 그러지 마요. 꼭 참았던 눈물이. 네. 잘하길 시작합니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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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요. 같은 멤버가 저렇게. 고생들을 많이 해서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끝나면. 홀가보나고. 자 이로써 아유 때의 리듬체조. 결과. 금메달은 차오루와 민아. 아유. 새로운 스타일이. 새로운 스타죠. 네. 네. 그리고 민아.